자 생성확인 다시 블랙빛이 멀리서 입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민해요 되게 그러니까 너울성 파도를 보고 저기 너울성 파도를 보고 너울이 넘어올 때쯤 뒷줄을 살짝 잡아줘서 뒷줄을 살짝 잡아줘서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지긋이 땡기는게 입질 같죠? 톡톡 따먹고 있습니다. 풀을 톡톡 따먹고 있습니다. 아 되게 예민하게 물고 있어. 지금 자 지긋이 견제해 톡톡 톡톡 따먹고 있습니다. 톡톡 따먹고 있습니다. 톡톡 따먹고 있습니다. 지금 저기 형광색 초보자도 잡았어 어렵지 않죠? 자 생성 확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숙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